나 1학년 때 진짜 싫어했던 애들 있었거든? 이제 걔네들 안 만나도 된다 생각하니까 나 너무 신나 오이 황경민이 와 얘가 끝만 됐다 강민의 계좌시대 디눈의 계좌시대 경민님 이게 뭐예요? 여제 살인범이 자기 업적 과시하려고 남기는 서명? 너랑 같은 신석중학교 출신이던데 경민아! 황경민? 중학교 때 이후로 만난 적 없어? 중석아 오랜만이다 경민이는 어떤 학생이었어? 좀 찾게도 모르게 그러는데 덕분에 올반붕이 와서 화내를 했어 앞으로도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닐 거야 지부가 괴물되는 건 막아야겠어 너도 함께 해야지 20년 전 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 니들? huh? 장 mess 호나 나 나 나 Gonna 나 icki 나